네, 목요일에 주상전화 종목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더구전자고요. 네. 매수가는 8,600원에 30%입니다. 아,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걸까요? 한 달 넘었는데 계속 떨어지네요. 아, 그러니깐요. 매수하자마자 계속 밀려서 걱정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두 분 다 중립이시네요. 뭔가 비중도 꽤 있으셔가지고 이게 또 애플 카메라 모듈도 보통 관련되잖아요. 뭔가 모멘텀이 남아있잖아요, 애플. 좀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애플에 의심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의심이요? LG 디스플레이도 주가가 최근에 다시 빠지는 걸 보면 물론 저도 최근에 디스플레이 NR분과 잠깐 얘기를 해봤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애플 쪽에 OLE 쪽에 들어가게 되면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될 것이냐라는 질문에 일단은 시장에 대한 마진이 많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최근에 WWDC에서도 애플, 온디바이스 AI 향후에 핸드폰에 대한 기대감 4개가 나왔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다는 점은 워낙 중국 쪽 시장이 어느 정도 거의 케파를 많이 뺏긴 측면이 없지 않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기대했던 생산량이나 기대감이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지금 모바일 쪽은 화웨이나 샤오미가 중국 시장을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렇다면 인도 시장 말고는 사실 애플이 중국 시장만 해도 15에서 20% 점유율을 좀 가져가는 측면인데 중국에서 힘을 못 쓰면 과연 여기서 여러 부품주들도 마진이 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AI 관련 온디바이스 AI로 만약에 아이폰 16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가격 정책을 위해서도 부품주들에 대한 마진 압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도구전자, 카메라 모델뿐만 아니라 전장력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장력 쪽도 사실 아직까지는 실적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을 든 이유는 물론 8600억 반등이 한 번 나오게 되면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으나 그만큼 지금 하단에 거의 한 7200억 원 하단까지 내려온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게 지지하는 여부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도구전자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애플 밸류체인단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이게 시장에서는 과연 애플, 아이폰이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가 아직까지는 판매 데이터가 나와봐야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이번에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찍혀야 뭔가 반등할 기미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드려봤습니다. 승자님,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아, 그게 언제 그러면 올라가기가 힘들까요? 종목을 바꿔야 될까요? 그러면 뭐 아이폰의 데이터가 찍힐 때 9월 이후까지는 계속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만약에 7월 달에 갤럭시 원팽 행사가 있고 대략 한 9월쯤에 아마 아이폰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그 전에 유저들 반응이나 일반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보통 유튜브들에 대한 후기에 따라서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빨리 제품을 받아서 이거를 써보고 어떤 점이 나아졌고 특히나 이번에는 생생형 AI가 특히 뭐 오픈 AI, 채 GPT가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만큼 효용성에 따라서 그리고 이 가격이 얼마만큼 만족도에 따라서 저는 애플 밸류체인단은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워낙 이제 지금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 여기다가 삼성전자도 그 승부수를 건 만큼 애플 관련해서도 그렇다면 8월쯤에 8월달에 만약에 유저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부품은 도구전자나 LG디스플레이나 여러 업체들 같은 경우는 7월달부터는 아마 납품을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아마 어떻게 보면 외국인 기관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갔는지 대충 알고 있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최근에 연기금에서 지금 대략 한 만 5초 정도 매도세가 나왔단 말이죠.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조금은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애플의 신제품 평가 여부에 따라서 뭔가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도구전자에 대한 읽은 들어봤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하나 솔루션 3만 2,800원의 10%인데요. 한 번 올라간 거는 알았는데 미처 못 정리했더니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한 3만 4천 원까지 올랐을 때 못 버셨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아쉬우실 것 같은데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이번에도 두 분 다 중립을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지은 대표님께 여쭤볼 게 없어서 대원전선을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 또 하나 솔루션이 마침 대한전선이랑 이 초고압 케이블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전선 섹터 좀 좋게 보셨는데 하나 솔루션도 그러한 모멘텀이 겹쳐지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 모멘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근데 MOU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업무에 대한 협약 소식이고 물론 긍정적으로 시장에서의 투심이 작용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 솔루션 하면 우리가 가장 떠오르는 건 바로 태양광인데요. 하반기 때 태양광 가격에 대한 상승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바이든 쪽은 굉장히 중국 쪽에 대한 태양광 쪽 제재를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는 좀 우호적인 환경들을 조성을 해주고 또 IRA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도 증가가 될 건데 만약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쪽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굉장히 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후보가 된다라고 굉장히 박빙이기 때문에 말을 쉽게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결과값에 따라서 지금 TV토론을 시작으로 해서 11월까지 계속해서 일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때마다 주가가 출렁일 거고 그때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잡기가 어려울 거기 때문에 일단은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일단은 매수가가 그리 높지 않으시다는 부분이 좀 다행이고 바이든에 대한 좀 좋은 긍정적인 이번에 트럼프 성추문이나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있잖아요. 그때 약간의 바이든 쪽이 우세한다는 느낌이 나오면 또 신재생 에너지가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우호적인 부분들이 아예 없지 않고 또 매수가가 부담스럽지는 않으셔서 괜찮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에 대한 이런 좀 불확실성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확실히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호적인 환경이 이제 하반기 점차적으로 좋아질 거라서 시장에서의 투심, 태양광을 바라보는 투심이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막 우호적으로 강하진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시기적으로 둔화가 되거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답답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더 이상의 비중 확대는 지금 10%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비중 확대는 하시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첫 TV토론 이후에 좀 횡방을 보시면서 혹시라도 태양광 쪽에 좋은 환경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보유하고 계시다가 매수가 이상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종목이긴 하지만 워낙 무겁다 보니까 비중을 조금은 덜으시면서 보시는 쪽 또한 5%라도 좀 줄여놓고 보시는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 대선 최대 수혜주가 이런 신재생 쪽이었잖아요. 내일 시장에서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C소프트요. 네. 매수가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그 68만 8천원에 비중은요? 비중은 80%예요. 아이고 이거 몇 년 되셨나 봐요 시청자님. 저는 10만원부터 들고 있었거든요. 오 네. 그러다가 2022년 2월달에 장중에 104만원까지 갈 때까지 제가 들고 있다가 그때 약간 분할 매도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빠지면 또 매수하고 빠지면 사가지고 한번 상가 한번 먼저 있었잖아요. 네. 그 TL 나오고요. 맞아요. 그러다가 그때 내가 그냥 약간 수익 났을 때 파고 나왔어야 하는데 네. 그냥 또 TL 나온 저기 뭐하고 리니지 W 나온다 또 TL 나온다고 해가지고 계속 들고 있었거든요. 아주 빠질 때마다 계속 변함이 있었는데 네. 아 그래도 이게 NC소프트가 전체 수익을 많이 안겨주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요즘 이렇게 이 때문에 내가 힘든지 처음이래 보니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큰 금액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직접 게임을 또 하시나 봐요. NC소프트. 아 게임은 안 하는데 제가 10만원부터 들고 있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매니저들이나 아니면 MLS들이 많이 출장해줘가지고 10만원부터 찍어서 거기서 많이 수익은 봤는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그 TL이나 W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막 생각보다 안 나오니까 네. 일단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큰 금액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손절도 못하고 추가 매수화도 못하고 저희가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상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략 만들어 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아 과장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NC 참 연봉 보면은 지금 4년째도 운봉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참 그 당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막 골드만사스에서도 110만원 목표가 올리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물론 오늘 베트클러시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뭐 이따가 이주호 본부장님도 베트클러시가 재밌다고 아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오늘 출시가 됐을 겁니다. 출시가 되면서 뭐 신작 중요하긴 한데 사실 다른 게임 회사 대비해서 이 실제적으로 좀 아직까지 이런 리니지 W에 대한 비중이 워낙 크고 블레드 앤솔도 마찬가지고 블레드 앤솔도 나오면서 사실 좀 실패를 했죠. 사실 그동안 결국 NC소프트의 실패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결국 요즘 트렌드한 게임과 조금 덩떨어져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도 시장에서 계속 보는 거 있고 물론 콘솔 쪽에 시장이 나왔죠. 작년 한 12월쯤에 스루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게 9월쯤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5월달에 베타 테스트 했다가 유저들의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어가지고 이게 두 달간에 지연된 이슈도 있었는데 막상 나와봤더니 그것도 결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 이슈가 나왔었고요. 물론 이제 NC소프트는 그나마 자금력이 다른 게임사보다 많기 때문에 추후에 콘솔 게임에 대한 신작들이 하나 둘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흥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워낙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만큼 콘솔 게임 같은 것도 대부분 거의 천억 원 이상에 대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실패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콘텐츠 회사들처럼 영화 한 번 실패하게 되면 그 다기 큰 것처럼 게임 회사도 굉장히 크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NC소프트는 애초에 물론 블록체인 사업을 안 한다 했다가 다시 한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조금 사실 게임 시장에서 좀 갈피를 못 잡는 느낌 좀 그런 측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넷마블이나 컴투스처럼 퍼블리싱 게임 다 좋긴 한데 결국에는 여러 게임 개발사들을 빨리 들어와서 본격적인 게임 연구를 위한 전략을 저는 세우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콘솔도 사실 그렇게 수익이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7월 11일 날 시프트업이 상장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플레이스테이션 5 자체가 판매대수가 적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매출단이 우리가 옛날에 봐왔던 콘솔만큼 이게 흥행작도 실제 크게 많이 못 내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NC소프트가 계속 꾸준히 리니지 W에게 의존할 수만은 없거든요. 결국에는 차기 신념이 계속 나오되 실제로 리니지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와야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이 많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추가 배수해가지고 단가 낮추라는 말도 사실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번에 NCIDS랑 NCQA를 신설 법인을 분할을 했고 구조적 변화와 그리고 인건비도 어느 정도 줄이면서 어느 정도 효율적인 경쟁을 하기 위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1분기 때 보강을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게임사는 결국에는 결국에는 어떤 가장 흥행성 있는 AAA 게임을 만들든지 그게 하나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제 뭐 리니지도 제가 봤을 때는 더위 한계치에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땅한 게임이 하나 나아져야 아니면 펄어비스처럼 내년에 붉은 사막이 대박 나을 수 있냐 사실은 이거 유저 게임 하나만 원도 최근에 펄어비스 주가가 반등이 세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는 제가 봤을 때는 연구개발진을 많이 영입을 하든가 아니면 교체를 하든가 애초에 게임에 대한 트렌드 자체를 사실은 기존에 왜 일본 게임사와 미국 게임사가 유럽 게임사들이 이렇게 흥행을 하는지 여부를 한 번쯤은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런 플랫폼 자체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지금 손절은 의미가 없고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낫겠네요. 네, 그렇죠. 어차피 80% 비중이기 때문에 약간 많은 돈에 들어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매입을 하라는 의미는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대박이 게임이 제가 봐도 나올 것 같다고 하게 되면 무조건 사세하라고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다른 펄어비스나 아니면 넥슨게인즈처럼 그런 신작의 기대감이 아직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얘기했던 배틀크러쉬 가지고는 주가를 올릴 수 있을 만한 그 요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의견이 조금이나마 조금 전략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NC소프트 도와드렸고요. 저희 여전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 열려있고요. 문자번호 샵 2034도 활짝 열려있습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5님이신데 지오릿 에너지를 2315원에 매서했습니다. 비중이 무려 70%라고 합니다.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서 걱정된다. 손절해야 됐냐라고 여쭤보시네요. 또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제 오늘 좀 급락을 맞았어요. 어제 12%나 하락을 했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저는 일단은 비중도 너무 많으신데 비중을 무조건 줄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1750원까지 하방에 대한 부분들도 열려있기는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이미지가 좀 별로 좋지는 않은 기업인 게 지금 지오릿 에너지가 먹티라는 이런 뉴스가 떴는데 자세히 좀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부분을 찍어줘서 개인들만 뉴스를 띄워서 주가를 띄운 다음에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드는 그런 회사라는 정말 자세하게 좀 다뤄져 있는 뉴스가 나왔는데 투심에 대한 부분, 이미지적인 부분들도 저는 별로 좋게 시장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리튬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 붙어졌는데 최근 하이드로 리튬도 상한가 갔다가 다음 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쭉 빼버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리튬 관련된 종목들 다체가 지금은 어팡에 대해서도 좋지 않고 그리고 리튬 관련돼서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실체가 있나라는 부분들도 계속 시장에서는 이미지가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비중도 많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모든 물량을 다 손절하시는 거는 분명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부라도 반드시 좀 줄여놓으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슈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또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실체가 없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기대서 기다리시다 보면 이 큰 비중을 가지고 엄청 답답한 시간을 보내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여놓으시는 쪽이 저는 훨씬 더 나은 판단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또 급등이 나오면 슈팅도 가능하다. 아예 매수가를 또 정해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투자판들은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8599번님께서는 나노 신소재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13만 원대시고요. 비중은 15%. 오늘 반등의 기미를 보였는데 추가 매입해서 단가를 낮춰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나노 신소재는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또 반등 하나 싶더니 또 나노 신소재도 음복 마감이 됐거든요. 지금 비중이 15% 정도 되시는데 추가 매수 가능한 전략일까요? 2차 전지는 안 좋게 보지만 나노 신소재는 저는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폭스바겟 리비안 이슈가 있었죠. 7조 관련된 계약이 있었는데 그 계약은 결국에는 향후에 차세대 플랫폼, 차세대 배터리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7조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7조 달러가요? 7조 원이죠. 그러면 지금 시장이 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느냐. 애초에 지금 1세대 배터리 플랫폼은 이미 중국 시장이 거의 선점을 해왔고 지금 LG엔서도 마찬가지겠고 아마 대다수가 향후에 차세대 플랫폼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대부분이 주행거리 그리고 충전속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개선한 나노 신소재도 결국에는 CNT 도전자로서의 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건 대조전자대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향후에 자동차 배터리 쪽에만 소재가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애플이 굉장히 강가하고 있는 게 애플이 지금 모빌리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모바일 쪽에 대한 심혈을 기울일 건데 이게 결국에 폴더블폰이 향후에 2, 3년 뒤에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애초에 우리가 기존에 이 배터리 들어가는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만큼 우리가 폴더블을 굉장히 중요한 게 경량화입니다. 결국 무겁지 않은 게 중요하고 당연히 그거는 팀쿡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애초에 그걸 이제 퓨어 SI 실리콘이라고 해서 이 소재가 들어가는 게 대조전자재로인데 결국 향후에 나노 신소까지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구조라고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만약에 애플이 이제 만약에 아까 도구전자 얘기했지만 일단은 아이폰 16이 제대로 안 됐다. 결국 다음 사활은 폴더블 쪽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향후에 나노 신소재가 대조전자대로와 같이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자동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모바일 쪽에 배터리까지 같이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전지 안에서 그 나노 신소재는 좀 괜찮게 보신다라는 의견 드려봤고요. 좀 전략 만들어 드렸으니까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8336님 도와드릴게요. JNTC 갖고 계신데 매수가가 29,300원 비중은 10%입니다. 지금 약간의 수익 중이신데 오늘 매수하신 건지 근데 고점에 또 배팅을 하셨네요. 맞아요.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JNTC 조용히 신고가 행진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까요?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경고 종목이라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긴 하지만 이 회사가 유리기판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지금 주총에서 3월 달에 우리가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정말 단시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는데 30년 정도의 유리기판 사업의 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가능을 했고 지금 유리기판은 인텔, AMD 다 앞다퉈서 기술력에 대한 확보를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전력에 대한 효율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기판 쪽에 게임 체인저라는 이름까지 붙여둘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당장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은 이뤄내지 못했지만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리기판 제조 공정을 자체의 기술로 내재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본격적인 양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 시간대에 맞춰서 하반기에는 베트남의 공장에 대한 증설 모멘텀도 있고요 이런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구축하기 위한 자금적인 부분들도 다 마련을 해놨다라는 이슈도 같이 붙으면서 일단은 유리기판 관련돼서 오히려 새로운 대장주로 등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 가지 조심스러운 거는 가격대가 이제 또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경고라는 이 종목에 딱지가 붙어있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2만 6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해 보이고요 오늘 삼성전기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이런 일부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또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처음엔 피로프스로 시작을 했지만 그 후발주자 오히려 좀 더 속도를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또 1등주로 다시 자리를 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JNTC가 새롭게 유리기판 쪽에서의 대장주로 또 자리매김해서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권인데 너무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요 일단 수익이 난 구간에서 지금은 좀 더 보시되 여기서 5에서 10% 정도 좀 더 수익이 극대화된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분할 매도 관점으로 수익 챙기면서 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리기판이라는 모멘텀 그리고 그 섹터 안에서 JNTC를 그래도 좀 대장주격으로 좀 보고 계십니다 JNTC 꼭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창구 이용하시면 되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서 가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플라리트 오피스 네 매숫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8,500원에 비중 30%입니다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한 달 정도 되셨어요 시청자님? 아니 오래 됐어요 아 오래 가지고 계셨고요? 그럼 한번 수익도 보셨는데 그때는 안 팔고 저기 해갖고 한 43,000원 얼마까지 했는데 아파서 계속 그냥 장기 투자하려고 했는데 많이 빠져갔어요 아유 그러니까요 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플라리트 오피스에 대한 의견은 두 분 다 공정이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만 원대 못 파셨고 근데 어제 그래도 양봉이 남아서 다시 한번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되긴 하거든요 네 지금 대다수의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물론 어제 오늘도 카카오 쿨라도 이슈가 나왔었고 애초에 지금 폴라리트 오피스는 애플 쪽에 들어가는 올해 초였죠 비전 프로 나오면서 비전 프로에 들어가는 폴라리트 오피스가 하나 둘씩 적용이 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 물론 예전에는 대부분 이제 비포 마켓에서 다 들어갔었죠 애초에 핸드폰이나 다 애초에 나왔을 때 플라이트 오피스에 다 들어갔었는데 이거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재를 걸었습니다 그럼 우리 MS워드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이제 고객사에 따라서 이제 향후에 애플 마켓으로 이제 바뀌긴 했었는데 뭐 실적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죠 지금 AI 서포트웨어는 실적이 사실 그렇게 우리가 HBM이나 AI 하드웨어처럼 그렇게 퍼포먼스가 확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고객사를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은 카카오나 네이버나 여기 하나 둘씩 고객사를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이고 있고 내년에는 뭐 SR, MR 콘텐츠 하드웨어 관련된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메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굉장히 크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일본 중국 같은 경우는 개녀들도 이런 기존의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장은 침투율이 낮지만은 미국이나 이런 남미나 유럽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폴라리스 오피스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다가 새로운 퍼펙트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AI 서포트웨어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뭐 오늘 나왔던 카카오, 클라우드, 이슈들 저는 굉장히 이거는 하나, 둘씩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많은 얘기 하셨지만은 저는 이 가격대라면 실적 시즌 나오고 그러면은 추가적인 모멘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이슈와 함께 조금은 반등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조금 도움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플라리스 오피스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려봤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펠트리온 제약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11만 2천원에 20%요 11만 2천원이요 아, 그래도 올해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올해요 아, 올해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이걸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 아 앙그라마이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제약은 긍정이고요 중립을 주셨습니다 제약 바이오도 참 가는 종목만 가네요 지난주에 과장님이 가져오신 펩트론이나 알테우젠, 옵투스 제약처럼 고멘톱이 딱 나오는 종목은 잘 가는데 셀트리온이랑 제약은 참 못 가네요, 대표님? 셀트리온은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고 하는데 소식이 잠잠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셀트리온이 최근에 간담회에서 7월 중에는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할 수 있다는 소식이 한 2주 전쯤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강하게는 붙지는 못해 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다 기업 자체로만 보면 저도 긍정의 의견인데 일단 시간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상승세가 제약 바이오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시장 분위기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88,500원대 88,000원대 물론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보기는 좀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지지도 어느 정도의 발생이 돼야지 좀 더 중단기적으로의 상승 여력이 좀 더 불을 붙어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치료제도 있고 또 바이오 시뮬러 쪽에서의 매출은 나쁘진 않은데 지금 생산 시설, 공장 가동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보충을 해야 되고 또 계속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한 R&D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익단에서는 살짝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유럽 시장, 미국 시장, 외국 쪽에서의 이런 시장에 대한 확장성과 또 그 부분에 대한 수익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더 시장성이 많이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이제 셀트리온이 있어서 이제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더 가시화가 되고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는 분위기와는 완전 부합하지 않아서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다고 해서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매수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시면 수익은 챙겨서 나오실 수 있다는 의견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수익도 생겨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자세한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주문? 한국 가스 검사요 6만 원에 10%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 또 궁금하실까요? 매일 수업하고 자꾸 내려와서 3일째 내려와서 걱정이 돼서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지 네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번 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웨긍정이 나왔습니다 사실 3거래 연속 음봉이 나와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사실 대왕고래 관련주라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궁금한데 과장님 긍정을 들어주셨어요 네 네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3거래 요소 하락이라길래 그 몇 거래 요소 상승은 왜 언급을 안 해주세요 네 근데 수정자님 또 뒤늦게 들어가셨으니까 6만 원 그렇죠 아마 이 가게 때에서도 제 주변에서도 사야 되느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또 과장님의 탑픽 종목이었잖아요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을 또 수익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다음 달 되면 결국 MSCI 결국에 편입을 위해서라도 최근에 외국인 물론 지금은 외국인 기관이나 계속 꾸준히 사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21, 24, 25일에 좀 팔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항상 늘 말씀드리죠 외국인 기관들이 사고 있는데 만약에 MSCI 편입이 안 되게 쟤네들이 그대로 둘까 물론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날 전략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모멘텀 플레이가 사실 지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신입 물량이 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부터 조금씩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게 아마 7월 중순쯤에 아마 시추 위치가 선정되는 게 이슈가 나올 겁니다 아니면 그 중간중간에 시추 관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추에이션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는 충분히 반면에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어제 관련 콜마 허딩스 얘기 나왔지만 한국과수공사도 밸류 관련 정책으로 PBR 한 0.2배, 0.3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단기 수익 자체가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뭘 갖다 붙여도 한국과수공사는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결국에는 8월달 MSCI 편입을 위해서도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게 언제냐 지금 21선 이슈가 제가 봐야 할 때는 대략 5만 원 딴 지지를 받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애초에 지금 약 한 한 달 반? 두 달 전부터 외국인이 계속 꾸준하게 사고 있는 게 한국과수공사입니다 물론 최근에 포스코인터도 향후에 민간사업에 대한 소용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회사는 계속 꾸준히 잡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12월까지는 누가 이게 맞다 안 맞다가 아무리 떠든다 한들 작년 신선 데이터테크와 똑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근에 유진투자점께서 냈던 목표가 8만 5천 원 이상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왕고래 테마 자체는 사실 좋게 보시는 분들은 좀 하반기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8만 원대 정도 말씀을 드려봤으니까요 꼭 우리 시청자분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지금도 접수받고 있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시간의 특징지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